자 이제 3부 네 참고로 시의원 후보 중이에요 시의원 제 선거구 후보 중에 그 뭐냐 어떤 후보가 고향친구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나왔거든요 고향친구로 그냥 선거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제가 언급은 안하고 그냥 SNS에만 그냥 따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언급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구청장 후보 일단은 더민주에서는 유동균 후보가 나왔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 밟고 있다고 하네요 1962년 10월 20일생이고 하하간 마포구는 지금 뭐 경의선이 뭔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 경의중앙선 그 경의중앙선 네 그렇고 뭐 교육과 보유고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도 나오네요 문화 컨텐츠 창작이 불편함이 없게 지원하겠다 당인리 발전소에다가 문화 창작 지원 및 문화 복합 공간을 설립하겠다 당인리 발전소가 그 나가나 보네요 음 발전소 아마 나가나 보네 당인리가 음 거기다 만든다고 하니 거기 홍대 근처잖아요 어 저작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지원하겠다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호한 서체 3종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 동영상 자막 붙일 때 거의 지금 제가 동영상 자막에 붙이는 거 거의 기본 서체잖아요 기본 서체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작권 안걸리는 기본 서체 거의 시스템 수준의 기본 서체 있잖아요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월드컵 대교 공약에 여기 나왔네 조기항공하겠다고 저 아까 그 저기 가양동쪽 갔다 오면서 저기 월드컵 대교 그 다리 공사하는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목동쪽에 또 나가야 될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완공되려면 솔직히 멀었어요 그 제2서부간선 도로도 연결한다고 하거든요 그 도로가 아마 그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그 도로가 이제 국도 1호선으로 바뀔거에요 그 제2서부간선 도로로 옮겨가지고 국도 1호선이 글로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도 실제로 그 월드컵 대교 건너서 길이림이 증산로인데 그 길이 국도 1호선이에요 그 월드컵 경기장 끼고 와요 1번 국도가 유기동물 입양시 중성화 수술 지원? 왜 유기동물들을 뭐 고자로 만들어? 심형으로 만들어? 자 경력을 좀 볼까요? 전 더불어민주당 마포의 3국장 전 서울시의회 제9대 의원 제2대 제6대 마포구의회 의원 최연소 및 재선행정건설위원장까지 했었다고 최연소 경력이 있네요 여기 노웅래 의원은 노웅래 의원은 왜 나왔죠? 노웅래 의원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긴 한데 참고로 5선 의원이에요 요분은 5선째 하고 있대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의원장? 이거는 뭔가 마음에 든다 그 특별위원회 좀 뭐 나 뭐 너 좀 아 돈은 안 나오는구나 그런 거 위원한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고요 근데 현재 마포구청장이 현재 마포구청장이 재선 도전을 안 하나 봐요 이번에 후보들이 다 현 구청장이라고는 안 나오네요 재선 도전은 없나 봐 마포구청장 자유한국당은 박강수 후보가 나왔고요 1959년 5월 16일생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고요 본인은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했고 장남은 병장 만기 전혀 지역언론사 시사포커스와 지역신문 마포 땡큐뉴스 운영을 했다 국내의 특허가 55개? 뭐 특허 특허행으로 살았어? 응 그렇고요 일단은 뭐 공약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오늘 누구를 찍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걸로 하겠어요 저는 투표 인증도요 나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4번 찍었어요 5번 찍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안 찍을 거거든요 투표 인증서로 투표 인증서로 증명할 거기 때문에 효도급식 헐 고인문에 썩기 마련이다 음 구의회가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 두석 전부 마포갑마포일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 5성 아 마포구가 시 시의원이 5성인가 보네요 구의회 의장 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2성 구의원 9석 전부 다 지금 더민주라고 일당독주야? 니들이 잘해야 뭐 응 니들이 잘해봐 그러면 음 바뀔 수도 있지 자 마포구청장 3번 오 좀 젊은 사람이네요 조용수 후보 바른미래당이고요 1981년 8월 16일생 꽤 젊어요 서강대의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아직 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는 육군 중위전요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대요 인재영입 위원장이 30대 구청장 30대 구청장 후보 글쎄요 마포구 출신이네요 마포구 출신이네요 염리초등학교 순문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초록 중학교 선밴데 전 그런건 상관없긴 하지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까지 마포에서 다녔네요 완전히 서강대학교 행정학 석사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손학규 예비후보 청년위원장 청년365 대표 사단법인이에요 CH365 말고 청년365 그 CH365는 없어졌거든요 지금 아니 뭐 그 CH365 지금 뭐 나름 뭐 대표로 달고 있다는 애가 에이 뭐 그렇고요 마포구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 뭐 그렇다고 하구요 구청장 후보 민주평화당 홍성문 후보 네 1960년 10월 4일생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지방자치 자기계는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마포를 사랑한다고? 첫 아이 출산시 천만원 지급 둘째 출산시 이천만원 지급 셋째 출산시 삼천만원 지급 세 명 나오면 삼천만원 받는다는 거야? 근데 키우느라 아마 더 적자일 것 같긴 한데요 구청장 취임 후 구재정의 상황 파악 후 2년차보다 실행 그러면 구청장 취임 1년 동안은 애 같지 말라는 건데? 음 찜질방 보급으로 동네 목욕탕이 사라져 너희 목욕 공간이 부족해 일반 성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신문박물관 공영주차장 정동영 씨인가?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연구소 수석 부회장이라고 하구요 마포 미래비전 연구소 소장 20대 총선 때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다고요? 난 기억이 안나는데? 부안 출신이네요 자 정의당 윤성현 후보 볼게요 1975년 11월 9일생 또 역시 젊은 후보가 나왔고 전주 출신이네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회장 학생회장 울림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 마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 지역아동센터 남은공공원 명예센터장 마포 장애인자립재어센터 운영위원 이랜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던적 있어?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지금 계신 분 뽑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분?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권영길씨 요즘 뭐하고 계시지? 음 청년배당 청년 함께 주택 뭐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의원 그 비례대표 한번 볼게요 구의원은 좀 약간 많은데 자 더민주 최은하씨 손주희씨 두분 나왔네요 음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후보가 여기도 나오네 정혜경 이영미씨 갑자기 나 여의도 텔레톱이 생각난다 자 바른미래당은 자 바른미래당은 누구나 권인순씨 한명 나왔구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구비례대표 정수연씨 조영수씨 두명 나왔네요 정의당 승무원 권수동씨 정희연씨 청년부대표야? 정의당 대표 이영미 대표 아 그 예전에 그 뭐냐 통합진부당 그 후보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원내대표도 외찬대표 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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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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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 은 제가 그냥 잠깐만 볼게요 네 그냥 뭐 이런 사람 나왔다는 것만 제가 볼게요 왜냐면 그 우리 그 동네 쪽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냥 잠깐만 지금 프로필만 잠깐 그 훑어보고 있어요 구유의 재선의원 현 재선의원이야? 왜 당을 옮겼지? 현재의원 현재의원 어쩌다 근데 이쪽 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지? 정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음 근데 사실 이런거 그 사실 그 정치하려면요 아 저 선거 당일에 스케줄 문제 때문에 저 사전투표할거에요 자유한국당 열성 지지자에요? 저는 저는 뭐냐 특정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냥 지지의사는 안 밝힐 거라서 네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약간 응 갑자기 응 뭐냐 자기 정당 얘기하려고 막 응 어그로 끌려고 들어오신건가요? 응 지금 뭐 딱히 그 하드슛들 시간은 아닌데 지금 요시간이 딱히 응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오늘 방송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그리고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비례대표까지만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시의원하고 구의원은요 이게 거의 동네 단위 투표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의원은 완전히 동네 단위로 한두 동에서 그 한 명 뽑는 수준이고 그 구의원 시의원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 다섯 명을 뽑더라구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의원 단위로 내려가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어 누구나 이제 이제 좀 약간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하는거에요. 음 네 그렇구요 음 일단은 후보들을 다 쫙 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주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 아직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했어요 확실히 결정은 안했고 제가 오늘은 조금 나중에 좀 더 후보들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결정할 거구요. 아 단위라는요 선거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위라가 되면 그 빠진당의 후보는 그냥 그 기호 몇 번으로 그 앞당기는게 아니고 그 뭐냐 국회의석수대로 그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 번호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민주평화당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선거용지가 인쇄되고 나서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그 사퇴한 후보에 있다 표를 찍으면 무효가 돼요. 그 쪽에 찍으면 무효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근데 보통 요즘은 사전투표가 본투표 바로 전주에 하기 때문에요. 음 요즘은 사전투표 할 때쯤이면 다 사퇴는 안하죠. 음 지금은 단위라에도 이미 늦었지. 음 왜냐면요. 만약에 B라는 후보가요. 나는 A후보를 지지하겠다 하면서 후보를 사퇴를 해요. 그러면 그 B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00% A후보한테 표가 갈까요? 안 가요. 100% 안 가고 물론 대부분은 뭐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이쪽을 믿어주겠다 하니까 그쪽을 가겠죠. 근데 일부는 다른 후보를 가르탈 수도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 투표를 포기한? 다른 유권자들은 아예 투표소에 가는 걸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그게 좀 많이 영향이 커요. 그렇고요. 음 서울특별시장 되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 막 서울특별시장 후보 중에요. 저보다 젊은 후보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 1990년생이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포기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100% 간다고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왜냐면 나름 꽤 꽤 보수 쪽에서도 여러 명 나왔잖아요. 음 그 녹색당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90년생 후보 1990년생 후보 한 분 나왔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알기로 저보다 젊은 후보는 그 한 명이에요. 90년생 후보라는 그 한 분 나보다 젊은 후보 한 명이 있고요. 그 글쎄요. 일단은 뭐 뭐 일단은 그분은 포스터는 딱 한 장만 찍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에 찾아보래요. 자기가 네이버 블로그를 좀 열심히 했나? 초록창에 찾아보라고? 어 뭐 자신 있다는 건가? 아니 뭐 그거는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여자들 지지아요? 근데 인지도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나름 그 뭐 청년 창업 뭐 이런 것도 했다곤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 그 정책참여단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좀 이쯤 되는 사람이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도 한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90년생 무소서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적이 있죠.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그 청년위원장이었던 그 신용한씨 있잖아요. 그 신용한 대표 그러니까 기업 대표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그분이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있어요. 그 뭐냐 그 뭐시냐 그 그 신용한씨가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있는데 네 예진님 어서요 아파 그 그 뭐시냐 그거 있었죠. 그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이었다가 그 바른미래당으로 옮겼었는데 아마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아마 그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나 국회의원이 있나? 어쨌든 하여간 뭔가 나아다가 그냥 그 최종 경선에서 못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은 하고 있더라고 그 그분이 그 청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위원장도 했었고 음 저는 그분하고는 뭐 몇 번 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무조건 더민주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누가 장담하죠?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성향 자체가 중립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당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거 당일 새벽까지도 정말 이거 누구 찍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리고 저는 끝내 누구를 찍었는지 인증을 안하고 투표 인증서를 갖다가 인증을 잘해서 찍어요. 저는 아 그 최재성 후보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풀겁 스튜디오 그 공식 방송 제가 구경 갔었거든요. 그때 최재성 후보 그 뭐냐 그 뭐였냐 갑자기 그 프로그램을 까먹었네 그 한진희님이 그 진행하는 건데 아 그 의문의 전학생 그 의문의 전학생 거기 출연을 하셨더라고 음 의문의 전학생 시사탑화 아니에요. 그 한진희님 저보다 아마 한진희님 제가 알기로 약간 신입급 BJ일걸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 근데 그 기획력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지리님하고도 좀 교류가 좀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시사 BJ쪽으로는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아 직속 동문 선배예요? 음 하여간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 일단은 그 선거법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뭐 내가 누구를 지지하니까 뭐 여러분도 토피아세프 그런 저는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방송에서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원칙이 저는 SNS에서도 그 특정 후보 지지 이런 거 표현 안 해요. 아 저 시사탑화 그분하고는 아직 교류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저는 SNS에서도 저희가 특정 정당의 그 게시글을 뭐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치인의 글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SNS 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러니까 되게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물론 저는 그냥 그냥 어 몇 번 인사 나누고 뭐 좀 음 교류가 좀 있었던 분의 경우는 정당의 관계없이 그 SNS로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 좀 몇 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아요. 어 왜냐면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요. 그 페이스북에서 김승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하고 친구들한테 떠요. 그래서 제가 안 누르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거를 다 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되게 민감하게 활동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박근혜 씨는 박근혜 씨는 별개로 하죠. 음 그 뭐냐 아니 박근혜 씨는 제가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그 뭐냐 인용이 돼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박근혜 씨는 파면되는 순간부터 그냥 예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거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대우 못 받죠. 그리고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속은 됐잖아요. 근데 일단은 법정 그 일단은 현재의 구속수감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제 앞으로 예우는 못 받아요. 그 감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구속상태인데 그 현재 재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음 몰라 박근혜 씨하고는 또 전략이 다른가 봐. 음 일단은 뭐 판단은 좀 보류하 그 그러니까 수사 중이긴 한데 구속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금고형 이상의 그 금고형 이상의 그 경력자는 예우를 못 받거든요. 어 그래서 좀 약간 구속수사라는 게 좀 약간 그 범위가 애매해요. 이미 구속수사 단계를 넘어서 구속 재판 단계죠. 어 단계를 넘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최소 징역 판결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징역 판결은 날 것 같아서 그리고 박근혜 씨 재판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 무죄추정이 뭔지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추정은 하는 거죠. 추정은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상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고 싶지는 않네요. 어 아 근데 재판에는 출석하잖아. 박근혜 씨는 아예 언젠가부터 그냥 자기가 재판에 안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박근혜 씨 측에서는 항소를 안 했는데 그 검찰 측에서 항소했죠. 검찰 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박근혜 씨는 2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피구 쪽에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단은 현재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원래는 피구 쪽에서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못 받는데 검찰 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 선거구가 아닌데 그쪽 선거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는 말을 아낄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이제 망치부인님이 그 시사방송 얘기할 때는 특정 인물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특정 인물의 이름은 얘기는 해요. 이름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중립은 지켜요. 저는 중립은 지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중립성향이 된 그 기점이 저는 어릴 때부터 중립이 됐어요. 막 되게 우리 막 어릴 때 막 어른들하고 막 밥 먹고 하다가 어른들끼리 막 정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막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아 이번 대통령 누구 해야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난번 대선 때도 나는 거기선 그냥 안 끼어들었는데 그 나도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끼어들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고등학생 저 확실한 건 저 고3때부터는 확실히 정치적으로 중립이 됐어요. 그 전에 성향은 제가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고3때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했잖아요. 고3때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근현대사의 그 교과적 특성상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치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판 그 흘려가는 거를 이제 다 그 공부를 하면서 다 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그래서 저는 고3때 결심했죠.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자. 아 저는 뭐 저는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 제가 이게 사학과 저는 대학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너는 대학전공으로 인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한국사능력시험에 그 그 제가 뭐 공무원 할 일도 없고 음 한국사능력검정 그 반영하는데 제가 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학력으로 저는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안 봐요. 근데 제가 지난번 5월에 있었던 한눈검을 제가 아직 해설을 못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문제를 못 봤어요. 일정 문제 때문에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동안 그 한눈검 그 지난 내가 올해 첫 시험은 제가 저하고 한나님하고 그 같이 저도 저도 따로 방송했고 한나님도 따로 그 한눈검 그 문제 해설을 했거든요. 한나님은 그 문제집 그 집필에도 참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역사를 전공했지만 저는 한국사만 배우진 않아요. 저는 한국사만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학위 논문은 저 서양사 썼어요. 저 서양사 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프리카TV에서 제가 왜 그동안 스포츠 방송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 이제 다이렉트 방송 그 소스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스포츠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저 제가 드디어 그저께 이 스포츠 BJ 메달이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메달 나왔어 이거 드디어 이거 메달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 분기 스포츠 BJ 선발때 아마 그 공제 뜰거에요. 저 선발됐다고 논문은 그 로마사였고요. 그 로마와 로마와 그리스도교 가톨릭이죠. 가톨릭 쪽 얘기했어요. 로마하고 가톨릭 해가지고 박해사 한번 연구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좀 학술적으로 찾아볼만한 책이 되게 옛날 책으로 그 책을 썼던 분은 지금 작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그 논문에 손을 댈 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뭔가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 그냥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김상엽 선생님이라고 그 로마사를 전공했던 선생님 딱 한 분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교육하고 스포츠 컨텐츠 그 스포츠는 전 주로 야구 쪽이에요. 메이저리그 KBO리그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작년 가을부터 방송하다 보니까 겨울에 야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겨울에는 축구로 방송을 해야 돼요. 하여 그래가지고 일단은 논문 주제 자체를 제가 좀 그 희귀한 걸 썼어요. 응 논문 논문 자체를 희귀한 주제를 썼었어요. 그렇고요. 음 아 그냥 이따가 이거 동영상 올릴 때 나눠야 되겠다. 그 Q&A 부분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 자고로 인간은 인문학 저는 그 인문학 인문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10대부터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의 그 이런 역사학자 인문학자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저는 10대부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관심 가지고 공부했을 때부터 그냥 경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정말 저는 진짜 역사라는 역사라는 카테고리를 한 저는 20년 넘게 손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대학이나 과를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 맞춰서 과를 고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할 때 다 그냥 사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루트를 그쪽으로 정하고 좋게 했었어요. 어 아프리카TV에서요? 없진 않을걸요? 어 근데 망치부인님이 보수 계열 뭐 아 아 민주 계열이긴 하죠. 망치부인님은 남편분이 그 서울시 의원이시죠. 어 아 무슨 소리 나요? 뭐 마이크 소리인가? 아니면 지금 이쪽은 제가 선풍기를 켰고 이쪽은 지금 빛이 본체 소리가 나요. 빛이 본체 소리가 나고요. 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아 그쵸? 아마 이거 그 기본적인 이 사운드 소리는 그거예요. 약간 제가 마이크를 살짝 살짝 증폭을 시킨 게 CPU하고 메인보드가 좀 옛날 거예요. R7이긴 한데 CPU하고 메인보드가 좀 옛날 거여가지고 아마 조금 좀 그 고성능 방송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글쎄요. 그분의 성향에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언급은 안 할게요. 저도 그분 방송을 제가 맨날 챙겨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분은 딱히 뭐 지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으시던데 촛불집회는 열심히 가셨지만 촛불집회는 열심히 가셨지만 그렇고 그냥 그래서 일단은 뭐 아 유재일님 시사타파 아 근데 저는 망치부인님이 사학과예요. 경희대 사학과 망치부인님 경희대 사학과시고 음 그래서 저는 저는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저는 중립이에요. 음 중립 성향 또 좀 있어야지 음 저는 저는 진짜 정말 지지하는 당이 없는 중립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그 중립 성향의 정당들도 있잖아요. 뭐 그 국민의당이 그 국민의당하고 그 바른정당이 약간 그런 그 중도 민주 중도 보수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평화당이 남으면서 국민의당보다는 약간 그 그 조금 민주성향으로 조금 그 남았고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 그쪽하고 살짝 섞여가지고 그 그 오히려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약간 조금 더 중간쪽으로 왔죠. 왜냐면 그 안철수 인재영의 위원장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두 약간 두 성향이 좀 섞여있잖아. 그래서 어쩌다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약간 그 약간 미들 미들 위치에 좀 있는 그런 정당이 됐죠. 그래서 그쵸. 개편은 있겠지만 그나마 지금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민주진영 민주진영 보수진영 진보진영 뭐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약간 좀 약간 중간진영 중립이라고는 안해. 근데 중간이야 그냥. 약간 좀 사람들이 섞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전 딱 진짜 그 중립이라서 딱히 어디 정당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그 인재영의 위원장이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했던 적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진짜 말그대로 융합이 됐어. 어 자한당 계열은 좀 아닌 걸로 봐요. 아예 미리 나갔잖아.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 전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새누리당 시절 때부터 이제 비주류를 따돌린다 하던 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 그 예전에 대통령 후보만 한 세 번 했던 그 이회창 씨 있잖아요. 이회창 씨가 지금 당적이 바른미래당이에요. 이회창 씨의 당적이 바른미래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 씨는 당적은 꾸준히 그 확실하게 확고하게 찍어놓고는 있더라고 그리고 약간 또 또 바른 예전에 그 조순 씨 있잖아요. 그 서울특별시장에 있던 그 조순 씨 그분이 원래 경제학자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학술적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요. 저는 뭐 특정 정당 특정 의원 뭐 싫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에이 이회창 씨하고 이명박 씨는 다르죠. 근데 이회창 씨는 솔직히 좀 그 나름 그 약간 그쪽 출신이잖아요. 법조 법조 출신이긴 했잖아요. 이회창 씨가 약간 그런 좀 뭔가 착실한 경력을 쌓았던 분인데 국무총리도 했었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잔여 병역 문제 그래서 결국 태클이 걸려가지고 예 뜻을 못 폈죠.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 막 병역 문제 잡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게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너무 격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그게 너무 격해져가지고 그냥 별로 그냥 어이 이거는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까고 넘어가요. 응 후보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까지도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적 있었죠. 제가 그렇다 제가 그렇다고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응 글쎄요. 근데 뭐 가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아 그 다르죠. 엄연히 근데 중립의 역할이 중요한 게요. 중립도 선거에서는 누군가한테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립 성향의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에 지지하는 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성향은 어떻게 보면 딱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객관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성향과 맘에 드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찍는 후보들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이떨 때는 이쪽 당 찍을 수도 있고 이쪽 당 찍을 수도 있고 후보 보고 응? 공약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투표를 할 것 같고요. 그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이건 진짜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 그 이제 원내 교섭단체들 있잖아요. 원내 정당당 원내 교섭단체들 있는데 물론 이제 당 규모 군에 따라서 그 의석이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냐 현재 우리나라 그 의석 비율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3개당인가 4개당인가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아직까지 원내 교섭단체 자격 있나?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원내 교섭단체 왜냐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이 국회의석 20석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현재 더민주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요. 자기 당 스스로 원내 교섭단체 자격이 되고요.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자체가 아니고 연합으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어 미라고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은요. 그 의석이 14석이에요. 의석이 14석인데 문제는요.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 3명이요. 약간 민주평화당 성향인 사람이 3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는 이쪽 당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쪽 당으로 옮기면 자기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해요. 지역구 의원은 옮겨 갈아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지역구 의원은 갈아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비례대표는 갈아타면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양다리 걸치고 있어야 돼. 통합진보당하고 정의당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 약간 더민주하고 자유한국당이 좀 약간 당규모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당원 그 당원 인원은 조금 이제 좀 많은 당이고 바른미래당이 그 다음이고 근데 바른미래당은 이제 지난번 대선 이후 당원 가입한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그렇고 그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이제 약간 소수정당 그런 식이죠. 그래서 좀 솔직히 의석 차지에 있어서 너무 거대정당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좀 그 제 1정당 이런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의석 좀 비율이 좀 약간 좀 비슷비슷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국회에서 뭐 하나 뭐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한쪽 정당이 한 3분의 1 돼버리면 그거 완전히 그 난리 나는 거잖아요. 한 그거보단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당의 의견만으로는 뭐 안건 통과 못하게 좀 협치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약간 그 규모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협치를 하게끔 만들어야되 지금 국회요? 그 개헌한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는 응? 자기 자기 정당들 그 밥그릇 밥그릇 챙기느라 응? 뭐냐 의회에 그 안건도 안올리고 그런 그런 의회를 딱히 내가 뭐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대통령이 그 지방분권형 그 개헌 그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국회도 지금 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그 그 한 당이 딱 보이콧 국회가 제대로 안 열리는데 어? 어? 그러니까 좀 막 한 당 전체가 쫙 빠져버려도 다른 정당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국회가 좀 열릴 수 있게끔 한 그 정도로는 좀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협치는 동화에서나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지금 국회의원들 직무 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리면요 그 원래 그 제 몇 몇 회 국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한 횟수가 그 국회가 정기국회가 안 열려버리면 그때 국회의원들 그때 수당 안 주면 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뭔가 판 깨고 싶어도 억지로 참아서라도 국회에 참석은 할 거 아니에요. 국회 안 열리면 그 그 그 기수 월급 안 주면 돼.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았지 판 깨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은 거지 판 깨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그런 의식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일 안 했으니까 먹지 말라 이거지.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민의식 그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고요. 권력이 집중된 곳이 딱히 없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그 제왕적 국회 어쩌겠어요. 국회를 견제할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연히 따지면 삼권분립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죠.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그 사법기관인 그 법원 검찰 이런 데하고 그리고 행정기관인 그런 그 뭐 각종 부서들 뭔가 균형이 안 맞아.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굉장히 굉장히 그 이거는 이건 이건 진짜 그냥 느낌일 뿐인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나 되는 최고의 순간은 언젠지 아세요? 축구 국대 그 스포츠 경기 국대 경기 할 때 그때만 하나 돼서 대한민국에 쳐 그때뿐이에요. 스포츠 경기 때만 스포츠 국대 경기 때만 대한민국으로 뭉치고 다른 때는 다 그냥 제가 낀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자기 밥그릇 먹으러 가지 국대 경기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참 씁쓸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를 그 사전투표 전날이 아니고 왜 그 전전날 밤에 했냐면요. 제가 오늘 밤 오늘 밤에는 제가 딱히 뭐 컨텐츠를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히 준비를 안 해놓은 게 이따가 밤에 그거 있잖아요. 그 월드컵 직전에 마지막 축구 평가전 있잖아요. 한번 월드 이제 그 월드컵 모드로 한번 축구 중계 좀 한번 틀어보려고 그래서 오늘 밤에 그 벼르고 있어요. 아시아 최고의 정치참여 선진구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평가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나 혼자 암 걸릴 순 없다. 여러분하고 같이 암 걸리자. 그래서 이제 축구 평가전 틀 거예요. 축구 평가전 틀 거고요. 일본은 투표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월드컵 평가전 제가 중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때는요. 제가 매일 중계를 하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 컨디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월드컵 때는 왜냐면 또 메이저리그 중계도 해야 되니까 그 월드컵 때는 일단은 대한민국 경기는 아마 오늘 그 아프리카TV 제가 다이렉트에 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리스트 있을걸요? 오늘 어? 없네? 왜 하필 오늘 없지? 젠장 그러면 공지사항 또 바꿔야 되잖아. 에이라이 왜냐하면 저는 그 아 있는 경기가 있고 없는 경기가 있어요. 평가전은 그러니까 중계권에 딴 게 있고 못 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저는 그거 하려고요. 왜냐면 이번 주 지리 컨텐츠로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그 다음 주에 월드컵 하니까 그 그 아니에요. 그 막 월드컵 대회도 없고 아시안컵도 없고 그냥 A매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축구 중계점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아시아가요 월드컵 바로 다음에 아시안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로 그 그 월드컵 2차 예선인가요? 그 월드컵 2차 예선인가 최종 예선인가 그 성적에 따라서 거기서 몇 등 안에 들면 아시안컵 본선 직행이에요. 나머지들은 아시안컵 예선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다음 아시안컵은 직행을 해요. 스쿼시요? 스쿼시 그 벽에다가 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벽에다가 그냥 혼자서 응? 혼자 외로이 외로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니까 외로워서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네 아 너무 관심이 없어서 속상해요. 아 둘이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둘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음 하니깐 안 그렇고 아 일단은요 그 이게 스쿼시는 배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배틀은 아니잖아요. 스포츠가 사람들한테 재밌는 이유 중 하나면요 배틀이거든요. 어떤 식 배틀? 하니깐 하니깐 음 약간 이거는 약간 성형인 것 같아요. 좀 못 치면 지는 거 솔직히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그건 특정 인기 종목 이게 일단은 교육 자체가 그렇게 집중 투자가 돼요. 교육이 특정 인기 종목에 위주로 엘리트 교육이에요. 아 구독해주겠다고요? 음 아 이건 뭐 그렇다고 해요. 음 그렇다고 하고요. 하 아 나 갑자기 효자손 뭐 그렇죠. 비인기 종목 이런 거 있죠. 지금 미국도요. 최고의 종목은 그 미식축구예요. 그 미국 최고의 여름 종목은 미식축구고 최고의 아니다. 여름 종목인가 그게 하니깐 미국은 지금 뭐 아이스 하키 미식축구 농구 그게 대부분이 아마 겨울 스포츠일걸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식축구 경기장을요. 야구장에서 같이 혼합해서 쓸 때도 가끔은 있어요. 아 저 농구는 농구는 안 봐요. 농구는 딱히 그런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 제가 슬란덩크 만화는 좀 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농구를 농구를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봐요. 메이저리그는 보고요.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그 축구리그 중에 가장 그 최상위 리그예요. 원래는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잉글리시 풋볼리그가 있거든요. 그 풋볼리그 1, 2, 3부가 있어요. EPL 밑에. 하여간 영국은 그 프로리그 등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축구는. 그렇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국이 그 축구 종가라고는 하는데 정작 월드컵에서는 자기네가 개최했을 때 한 번밖에 우승 못했죠. 음 그래서 그 라이언 긱스가 굉장히 불운의 인물이잖아요. 그 맨유의 영웅 중 한 명이었는데 라이언 긱스는 월드컵에 출전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웨일스 출신이어가지고 월드컵 출전 이력이 한 번도 없죠. 라이언 긱스는 그렇고 그래도 유로는 모르겠어요. 예산은 좀 비벼보지 않을까요? 왜냐면 유로는요. 예전까지 한 몇 대회 전까지 16개국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24개국으로 늘은 거예요. 아마 그 대륙 그 대륙축구대회는요. 아마 지금 24개국이 출전하는 대회가 유로하고 아시안컵밖에 없을 거예요. 어 유로하고 아시안컵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럽하고 아시아만큼 그 국가가 많은 대륙이 없거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아마 규모는 조금 작을걸요? 어 그 아프리카는요. 그 네이션스컵이 2년에 한 번 열리고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인데 월드컵 최종 예선이 네이션스컵 예선을 겸해요. 그래서 그 남아공이 2010년때 월드컵이 개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때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을 참가한 이유가 네이션스컵 예선 겸용 이어가지고 그 남아공도 참여는 한 거예요. 네이션스컵 예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한 거고요. 중국 키르키스탄 필리핀 중국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중국 좀 조심하면 삼성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국한테 한판 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우리가 중국 원정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월드컵 예선 때 한판 졌죠. 방심할 수 없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뭐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나 이란을 조금씩 따라오기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이란 이런 나라들을 조금씩은 따라오고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특히 호주가 AFC로 옮기고 나서 AFC 평균 그 평균 실력이 상향평춘화가 돼버렸죠. 어 용병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아 용병없음 그쵸. 중고클럽들 KBO 리그 아니 K리그 클럽도 많이 못 가잖아. 아 물론 K리그도 몇 회 안에 들어가지 그 챔스 나가려만요. 그 리그별 할당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나마 K리그하고 J리그가 규모가 커서 아마 좀 그 출전권은 좀 많을 거예요. K리그 K리그하고 J리그가 아마 그 출전팀이 많아서 아마 K리그팀이 최다 우승 횟수가 제일 많을걸요. ACL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K리그하고 J리그가 아시아에서 프로리그는 좀 오래된 나라들이잖아요. K리그는 좀 꽤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됐고 J리그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됐잖아. 그래서 K리그는 지금 2부 리그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아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수준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K리그가 제일 좋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K리그에도 뭐냐 은근히 해외 용병 많이 와요. 다른 대륙에서 K리그에 용병 많이 오잖아. 자기 일자리 얻으려고. 우리가 야구도요. 마이너리그 트리플 A는 평정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못 잡은 그건 쿼드 A급 선수들이 KBO 리그를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헥터노엣이 더스틴 리포트 이런 선수들 다 그거예요. 트리플 A급은 진작에 다 졸업을 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KBO 리그 온 거예요. 약간 그 지금의 최지만 선수가 약간 그 정도 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못 잡는 정도.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도 못하면 KBO 리그 못 오지. 그 메이저리그에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 하도 KBO 리그에서 별로 적응 못한 선수들 많아요. 그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쿼드 A급 이잖아요. 그래서 쿼드 A급 선수들이 KBO 리그 오면 잘하더라. 그게 왜냐면 일단은 입지 자기의 그 입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소 1년 동안은 트리플 A 메이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아 최지만 선수요? 이번에 들어와도 바로 드래프트 못 하고요.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요. 그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금지 악물 복용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무에서 안 뽑을걸요? 사실상 그 뭐냐 군복무 대 그 군복무 팀으로는 아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현역이나 공익가 될 수도 있어요. 경찰청 없어진다고 하던데 경찰청 없어진다고 하고 상무는 상무는 아무래도 아마 그런 품행 문제 그 약물 복용 이력 때문에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약물 복용 이력 있는 선수 대표팀 안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재환 선수도 예비 엔틀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조상우 선수도 지금 예비 엔틀이 있었는데 조상우 선수 지금 뭐냐 검찰 수사받고 있죠. 당연히 이제 인성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뽑힐 거고요. 네. 4급 아니면 현역 그 보통 4급들은 그런 지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익들은 그러니까 4급 사회복무요원들은요.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자기 운동 할 수 있잖아. 응. 퇴근하고 나서는 자기 몸을 만들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갔다 오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개인활동이 허용되니까. 그래서 뭐 운동할 수 있잖아. 아 공익이라서 그 K리그 3부 왜 3부 리그는 거의 뭐 사회인 리그인가요? 사회인 리그인가요? 막 퇴근 시간에 가서 할 수 있는 건가? 아 사실상 4부 독립 리그는 그냥 독립 리그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 독립 리그 그래가지고 그 아 실업 리그 그럼 실업 리그하고는 또 다른 독립 리그네 그냥 어 사실 그래서 그 정영일 선수가 SK와이번스 입단하기 전에 고향원더스 갔다가 거기서 자리 못 잡고 막 그 일본 독립 리그를 갔던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퓨처스 리그 경기를 못 나가니까 대신에 다른 나라 독립 리그에서 뛰는 거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영일 선수가 고향원더스 몇 달 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일본 독립 리그 갔다가 그 SK와이번스 지명받았고 받고 군대 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NC다이너스 포수의 그 신진우 선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군문제 해결했는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 원래 해외 리그 도전했다가 그 2년 유예기간 지나고 NC 입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진우 선수도 그 이대윤 선수 같은 경우는요. 경찰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대표로 헌신을 한 번 했잖아요. 그 프리미어십이 그 우승에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대윤 선수는 특별히 경찰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특별히 퓨처스 리그는 뛸 수 있게 해줘요. 국가대표로 헌신을 했었으면. 그 특별히 퓨처스 리그는 뛸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조금 지금 이학주 선수가 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학주 선수는 그래서 그 뭐냐 이학주 선수가 지금 그거예요. 그 뭐냐 마이너리그 오프아웃을 그 FA 그 일직 선언한 이유가 그 드래프트 때문이에요. 그 그 그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해서 아마 이학주 선수는 올 가을에 드래프트 나와요. 이학주 선수 올 가을에 나올 수 있어요. 이대윤 선수도 올해 드래프트 참가해요. 그래서 올해 이대윤 이학주 선수가 드래프트 참여하기 때문에 둘 다 즉시 전력이잖아요. 거의 이대윤 선수 뽑자마자 바로 그 1군 선발 쓸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면제였죠. 이학주 선수는 군대가 면제여가지고 그래서 팀 그래서 팀 나온 다음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 막 지도자도 좀 잠깐 학교 지도자도 좀 하고 독립리그 팀도 좀 가고 그러면서 지금 2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학주 선수는 그 템퍼베이 레이스 시절에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 그 건으로 지금 면제가 됐어요. 그 선수는 지금 면제이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는 면제예요. 아 아 그러면 아 저 여기서 다시 보기 좀 나누고 그 지금 그냥 아예 메이저리그 경기 좀 돌릴게요. 네 그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메이저리그 경기를 좀 들려드릴게요.